안녕하세요 하나에서 열까지 말을 해야 알아듣나요 그래서 나를 어찌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는 날이 그리 길지 않아요 당신 품에 안기고 싶어 눈빛만 봐도 내 맘 알아주기를 바라는 내가 욕심인가요 이 세상에 기댄 사람 당신 밖에 없어요 이모의 부탁이 들어주세요 하나에서 열까지 말을 해야 알아요 하나로 가진 하나에서 열가지 그래서 나를 어찌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는 날이 그리 길지 않아요 당신 꿈에 안기고 싶어 눈빛만 봐도 내 맘 알아주기를 바라는 내가 욕심인가요 이 세상에 기댄 사람 당신만개 없어요 이 부위에 불타기를 들어주세요 눈빛만 봐도 내 맘 알아주기를 바라는 내가 욕심인가요 이 세상에 기댄 사람 당신만개 없어요 이 부위에 불타기를 들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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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